지난 23일 새벽 대구 범원에 그리에서 시내버스가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 A씨의 이번 달 근무 일지입니다. 3월 2일부터 7일까지 엿새 연속 버스를 몰았고 단 하루를 쉰 뒤 다시 꼬박 엿새 동안 핸들을 잡았습니다. 이른 새벽 차고지를 출발해 밤 10시가 넘어야 운행이 끝나는 근무 형태를 감안하면 말 그대로 살인적인 경무입니다. 버스 기사들의 근무 형태는 하루 2교대나 최소한 격일제가 원칙입니다.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휴식 시간을 둔 건데 박봉에 시달리는 일부 기사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인력난에 시달리는 회사 측은 졸업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못 시키는 것도 참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 좀 더 하자고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고.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북 지역의 상당수 버스 회사에서 이 같은 위험천만한 운행이 이뤄지고 있는데,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. TBC 박용훈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